오늘 경기에 대단한 개인적인 공약을 걸었던 싯버드 오늘까지 지지 않아가지고 무패로 카타로 월드컵 본선에 간다면 벤투 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티를 잇고 지하철을 타고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했던 우리 싯버드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소감이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만 듣고 끊겠습니다 아니 왜 왜 웃으십니까 방송 좀 연결했는데 아니 제가 티셔츠를 입을 그 준비를 했는데 아 벤투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알로벤투티 입어야죠 그래도 1위는 어쨌든 간에 1위는 아니었지만 통과하셨고 좋은 성과 내셨으니까 어우 왜 갑자기 태세전환이 이렇게 오지게 갑자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세전환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관대하고 여유가 있으십니다 지금 아니 아니 성인군자 모드 뭐 이런 느낌 아니 그리고 이 그 간절함도 달랐잖아요 간절함이 다르다 아 UAE 보니까 그 침대 축구도 막판에 좀 한 거 빼놓고는 오늘 진짜 열심히 뛰었잖아요 UAE 선수들이 거기는 뭐 이제 플레이오프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기네도 어쨌든 간에 지금 한 골 넣은 상황이면 뭐 누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아는 거 보니까 뭐 간절함이 좀 달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이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이제 투가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뭐 이제 어저껏 나가는 거니까 꼭 뭐 아니 지금 혹시 뭐 지금 저 통화하시면서 기사 쓰시는 겁니까?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뭐 저기 기사 제목 미리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아니 간절함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쓰고 있는 거 가지고 아 그렇다 예예 아니 많은 분들이 예 그 오늘 어떤 기사 쓰실 거냐고 아니 그냥 간절함이죠 아 간절함 간절함이 경기를 갈랐다 예 아 일가를 안 하실 겁니까 오늘? 일가를 할 게 없죠 뭐 선수들 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 저 황희찬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되게 아까웠잖아요 아 그리고 그 초반에 그 김태환 선수는 그 그 VAR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 잡았던 거 예 황희찬 선수 그것도 좀 좀 아쉽기도 하고 음 오늘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달았다 저 지금 저 지금 보일러 보일러에 알람이 켜져가지고 이제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수고하세요 아 오케이 십버드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십버드가 아 뭐 어 몇 가지 좀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이게 몸 상태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좀 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 자체는 사실 못했어요 우리가 에 못했습니다 뭐 제가 뭐 이 내용 이 딱 오늘 경기만 뭐 정리를 많이 할 건 없는데 경기는 못했어요 아 못했고 아 못했고 졸전이죠 사실 이런 경기는 뭐 실제로 우리가 점유 자체는 뭐 한 77대 23이니까 8대 2 정도 네 가져갔는데 슈팅은 딱 2개 때렸으니까 어 슈팅 너무 못 만들었어요 네 상대에게 결국 이제 음 골 내져가지고 0대1로 졌죠 우리의 그 그 무패 본선은 아쉽지만 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코너킥만 주장창 때렸죠 슈 이번 딱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오늘 기억에 남는 건 저는 딱 두 가지에요 크게 보면 하나는 코너킥 어 코너킥 지금 16번 했습니다 코너킥이 막 제가 소름이 선수 지금 스탯 보고 있는데 소름이 선수 스탯이 깜짝 놀라서 처음에 아니 크로스를 17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윙으로 뛰었나 윙 윙으로 했나 소름이니? 그랬더니 코너킥 때문에 크로스를 잡아놔가지고 17번 첫번째는 코너킥의 기억이 남았다 두번째 광고판 골대 뒤에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 골대 뒤에 있는 그 버철 광고가 자꾸 사람을 가려가지고 사람 막 사라지게 했던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저거 재밌네 이런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남는다 물론 아 현실 현실 부부 그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 질색했던 거 그분은 어떻게 전파를 타셔가지고 큰일났습니다 뭐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삽니다 아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음 유에스틱은 딱 두번밖에 못 때렸지만 뭐 골대 맞는 아쉬움 좀 있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전반에 감각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딱 때려가지고 로빙으로 휙 그게 맞고 아쉬웠죠 그 다음에 후반전엔 황희조가 돌려냈는데 그게 딱 골대 맞고 또 나왔던 것도 좀 아쉽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오늘 경기는 진짜 경기력적으로는 어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경기다 네 특히 우리가 며칠 전에 이란 경기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 이건 좀 심한데 하늘 정도의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네 오늘은 진짜 못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왜 그랬지? 왜? 왜 이렇게 경기가 아니 이란 이란은 우리가 막 11년 만에 잡을 정도였고 막 후반전은 아예 압도하고 막 그런 경기였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다른 팀처럼 경기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지? 자 선수들은 같아요 오늘 골키퍼 정도 바뀐 거 빼놓고 김승규에서 조현우 정도 바뀐 거 빼놓고는 선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선수도 똑같아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그 가장 짜증나는 거 가장 야 이건 좀 심한데 라고 했던 게 뭐예요? 네 맞아요 패스미스 혹은 터치미스 뭔가 미스가 일어나죠 패스를 주거나 홀을 받으려고 할 때 자꾸 미스가 일어나요 터치와 패스미스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것도 물론 뒤에서 우리 쪽에서 돌일 때는 뭐 그거는 문제가 없죠 우리가 점유율을 거의 8대2로 가져갔으니까 근데 이제 위험 지역이나 상대가 수비 강하게 할 때 거기서 줄 때 그럴 때는 결정적인 장면에 자꾸 미스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오늘 우리의 가장 답답함이었어요 아 뭐야 뭐 이렇게 자꾸 패스미스가 일어나 뭐 이렇게 터치가 자꾸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좀 이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났던 건데 그러면 표면에 문제는 그거 그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렇게 패스미스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터치미스가 많아졌어 네 자 그게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 몸들이 다들 무거워 네 몸들이 무거워요 이게 역시차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럽 시차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란 경기 치렀죠 한국 시차에 일단 한번 들어왔죠 그런데 또 한번 중도로 가서 또 여기 시차를 해야 돼 이걸 역시차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걸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죄다 무거웠다 그 다음 피곤하죠 다 자국 리그 하다가 또 막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네 두 번째는 어 동기부약 아까 그 십보드도 얘기했는데 상대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3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나중에 카타로 월드컵 본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UAE는 우리는 사실 1,2위가 걸려있긴 했지만 이미 본선 가는 거 확정됐어요 그리고 포트도 3번이 거의 유력하단 말이에요 결과 상관없이 사실 그 아주 간절함이 그렇게 막 배어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럼 몸도 무거운데 심리적으로도 내가 이걸 강하게 뛰어야 된다는 게 약해 그러면 어때요 뛰는 게 부족해지죠 뛰는 게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경기를 보면 오늘 왜 우리가 패스미스나 터치미스 이런 게 많았냐면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어쨌든 볼을 갖고 온 더 볼을 하고 있는 선수는 드리블을 치거나 싸우거나 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볼을 갖고 있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선수들 예를 들어서 골키퍼 빼면 필드플레이어가 10명인데 볼을 잡는 선수는 1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움직여줘야 돼 그걸 우리가 축구에서 오프 더 볼이라고 하죠 계속 좋은 위치로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여줘야지 내가 볼을 줄 수 있는 경로라고 하는데 경로들이 다양해지죠 근데 움직여주지 않으니 볼이 갈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 되는 거야 움직여줘야 내가 어? 이쪽 줄 수도 있고 이쪽 줄 수도 있고 저쪽 줄 수도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줄 곳이 없잖아 줄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압박 들어오면 그러면 무리한 연결이 들어가죠 무리한 패스가 들어가면 패스미스가 일어나거나 무리하게 볼을 받다가 터치미스가 일어나죠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였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오늘 경기만 살짝 짚은 거예요 오늘 경기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뭐 오늘 경기를 그렇게 뭐 크게 저는 크게 분석할 건 없다고 당연히 못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되는 경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월드컵 본선은 간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 이대로는 뭔가 좀 분명히 더 안 되잖아요 더 더 끌어올려야 돼 잘해왔어요 전체적으로 잘해왔는데 이번 예선을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근데 이대로 또 본선에 간다는 건 뭔가 그래 이거 조금 까리까리한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 본선 개막까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에 조추첨도 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뭘 채워야 되느냐 이것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 같아요 자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을 조금 더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자원들이 중앙 미드필더가 정우영 선수가 있고요 이재동 선수가 있고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뭐 황인범 선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밖에도 백승호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이 어떤 중앙 미드필더 조합들이 좀 있는데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보다 훨씬 더 강한 팀들과 싸워야 되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어떠한 조합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나갈 때 가장 좋을 것인가 지금 제가 봐서는 포지션적으로 놓고 봤을 땐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조합 형태 이거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정우영 선수 얘기도 하기도 하고 황인범 선수의 부재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승호 선수의 성장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분명한 건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월드컵 본선에서 지금 만났던 상대들보다 훨씬 더 강한 팀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한 명이 상대 미드필더와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조합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너무 여러분들 한 선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안 좋아요 제가 봐서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양쪽 풀백도 조금은 더 강해져야 돼요 이게 뭐 벤투 감독의 축구도 그렇지만 현대 축구는 기본적으로 풀백 싸움들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유럽리그도 그렇게 되고 풀백들이 공격을 할 때 수비를 할 때 공격을 할 때는 올라가서 공격의 숫자를 수비할 땐 내려와서 수비의 숫자를 이거를 풀백들이 엄청난 활동량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요즘은 이제 채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라가서 양쪽 측면에서의 채널을 확보해주고 그래서 가운데 하프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센터포워드 까지 해가지고 다섯개 여섯개 채널을 만들어줄 때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크로스 형태라든지 원투라든지 꺾어들어간다든지 언더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풀백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풀백은 좀 약한 감이 있다 조금 더 경합을 붙여서 8개월 동안 풀백들을 얼마나 더 강화시킬 것이냐 이번에 부상 여파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 좀 더 그 자극을 붙인다고 한다면 서령호와 같은 선수들을 자꾸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풀백들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트라이커에 고민이 돼요 스트라이커 황희조 선수가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볼터치를 13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경기만 갖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근데 황희조 선수는 이번 최종 예선에서 골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 황희조 선수가 다른 어떤 헌신을 통해서 뭐 동료들의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전봉 원톱 특히나 벤투 감독이 4-3-1 원톱을 쓰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원톱은 뭐 연계나 뭐 어시스트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골을 넣어줘야 돼요 골을 넣으면서 다른 걸 잘해야지 자기가 원래 잘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식당 갔을 때 주 메뉴를 잘하면서 서브 메뉴를 잘해야지 주 메뉴를 못하면서 서브 메뉴를 잘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황희조 선수가 골을 좀 더 넣어줘야 되는 움직임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최종 예선 오늘도 그렇고 잘 안 보이는 사라져버린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전술적으로도 풀 수도 있겠고 황희조 선수 개인의 폼도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실 이번에 조규성 선수가 그런 점에서는 어 이 경기 앞두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서 나갔는데 조규성 선수의 성장 와 맞물려서 황희조 선수의 어떤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요거 고민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지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격 2선은 차고 넘쳐요 많아요 많아요 예 그리고 샌더백도 괜찮아요 제가 봐서 골키바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중앙 미드필드의 조합 좌우 풀백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확보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에 있어서의 경쟁력 요거 일단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고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트피스의 킥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프리킥에서의 킥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요거 요거 조금 잘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여섯 번의 코너킥 를 가져왔거든요 거기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차긴 했는데 프리킥 같은 경우도 경기 거의 끝날 즈음 90분에 손흥민 선수가 얻어내서 손흥민 선수가 찼는데 수비병 맞고 굴덜돼서 이렇게 잡혔죠 이게 월드컵 이 뭐 다른 뭐 국제대도 그러긴 하는데 코너킥이나 프리킥과 같은 세트피스에서 골이 들어가는 이 대회 전체 골 중에 세트피스로 들어가는 골의 골의 득점에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가 돼요 굉장히 많은 골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전체형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픈플레이에서의 골도 나오지만 코너킥 프리킥 이런 세트피스에서 골이 등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지금 키커를 갖고 있느냐 특히 프리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이천수 이율룡 기성용 과 같은 킥커드를 갖고 있었는데 박주영도 있었죠 근데 황보관은 너무 옛날 진짜 먼 거래 때렸던 근데 요즘은 우리가 대표팀에 아 프리킥이 딱 나와 그러면 와 완전 기대돼 야 이건 무조건 무조건대 이거는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석주 오케이 확실한 어떤 이 키커 이게 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른발로 좀 멍거리는 정우영 가까운 거리는 손흥민 왼발은 예를 들어서 홍철이 못돌아지면 홍철 김진수 권창훈 근데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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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